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 대변인도 맡고 있죠. 김의겸 의원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김의겸 의원이 어떤 글을 올렸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관련 수사에 대한 입장.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를 봤다고 말한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는 그냥 등으로 생략했네요. 다만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에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기에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김의경 의원이 기자 출신이고요. 저런 제보가 있으면 그 제보의 신빙성에 대한 확인 과정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 가서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었고 전 남자친구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저렇게 국정감사장에서 국회를 시끄럽게 만든 그 질문을 했는데 너무나도 아닌 게 되어버렸잖아요. 그 녹취록 하나 갖고 그렇게 한동훈 장관이 모든 걸 다 걸겠다고 나설 정도였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 봐서는 정말 거짓으로 판 결론이 날 확률이 매우 높아, 못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인은 사과를 한 것인데 아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국회에서의 발언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김의겸 의원으로 제가 추측을 해보면 처음에는 구두 제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은 나름대로 뭐 증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녹취록을 제공을 받았을 거고 그 녹취록을 들어본 결과 이건 뭐 틀림없겠다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으니 최소한의 확인 과정은 본인이 거쳤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기본적인 사실. 예를 들어서 당사자인 첼리스트를 김의겸 의원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본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 주점의 위치를 한번 특정하기 위해서 한번 가본다든가 뭐 이런 정도는 하고 나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런 어떤 혼란은 좀 해프닝은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치인들이 사과를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유감이라는 건 뭡니까? 유감은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유감은 피해자가 아직도 가해자의 사과가 명확하게 나를 다 만족시키지 못했어. 아직도 감정이 남아 있어. 이것이 유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치권의 사과는 언제부터인가? 아니, 어떻게 사과하는 사람이 유감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치인이 사과는 정확하게 사과여야지 누구를 떠나서 이제부터 정치인이 사과하는 유감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과가 아닙니다. 예상으로 인정해서 그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유감은 마음의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 유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가해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주장과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왜 유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사과하는 유감의 표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우리 김의겸 의원 유감이라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진정한 사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과를 대해서 지금 오늘 김의겸 의원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은 사과하고 싶지 않은 사과를 하니까 유감이라고 쓰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한일 관계에서도 일본 왕이 자꾸 우리 과거사대에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던 게 유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하고 싶지 않을 때 써내들은 단어가 유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랬을 때 이건 진정한 사과인가에 대한 미흡함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을 정확히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할 때는 첫 번째는 사과가 진심으로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가장 빠른 시간에 적시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가장 최대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를 다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박수현 수석 말씀대로 애매모호한, 내키지 않은 사과를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결국 앞에는 유감이라고 표현했지만 뒷부분 가면 그래도 나는 그때 정당했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과이지만 사과의 모양만 있는 거지 사과가 아닌 내용이 되는 겁니다. 박수석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녹취록을 제보받았다 한다면 적어도 기자 출신이면 당사자인 첼리스트를 만나거나 청담동 술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절차는 의원회관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안 하고 그냥 국정감사석이 터뜨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망신살이 퍼뜨린 거 아닙니까? 민주당 전체에 부담을 주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사과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에게 얼마나 큰 정치적 부담을 줬습니까? 김유경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이 일파마법 돼서 결국은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제 이야기를 또 틀었습니다. 계속 지도부가 긴급으로 확대했습니다. 정지석 비대위원장이 그걸 비판한 적도 있죠. 민주당은 이 허위 사실이 분명해 보이는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TF까지 꾸리려 했던 것 아니냐. 민주당 사람들이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사실은 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민주당에서도 좀 생각을 해 볼 대목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덧붙추기 씨의 말씀은 김의겸 개인도 결론이 그렇게 난다면, 지금 난다면 더 진정한 사과를 진실하게 해야 맞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도부가 여러 차례 어쨌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민주당 차원에서도 국민께 이 문제는 한번 사과의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김의겸 의원도 한동훈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할 때 더 당당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저는 사과를 하는 것이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다. 사과에 인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요. 진정한 사과는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정치적인 단단함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그럼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그런데 그다음에 만약에 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너무 자주 하게 되면 국민들이 그 사과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겠죠. 그 부분이 관건인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이 법적 대응을 이미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용을 보도한 매체나 김의겸 의원 과연 법적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오늘 좀 일찍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